안녕하세요. 저는 강희연 작가고요. 이번 아트부산 2022년 특별전 익스페리멘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작업의 제목은 인페네트인데요. 무한이라는 작업이고요. 작업을 보시면 물성과 모션과 움직임, 프로젝션과 관객, 그림자, 빛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단 한순간도 동일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작업이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영상은 지난 150년간의 탄소 배출량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변화를 해요. 예를 들면 지난 100년 동안의 데이터는 굉장히 느리게 영상의 속도가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2000년대 이후에 데이터를 반영하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무한히 그 고리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일원이라는 걸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기존 이런 컨벤셔널 아트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아트들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점점 더 융합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는 어떠한 스토리들이 가능해질까 시대가 많이 변하고 관객들의 어떤 요구들이 변하고 마켓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이런 아트부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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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